다용도실 세탁실 옆에 곰팡이 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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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추웠다가 낮에 해 떴다가 결로 싹 한번 곰팡이 닦아 대시고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까지도 시멘트에도 싹 대리석 너무 잘 붙어요 대리석 아래 보시면 또 신기한 게 금속 있죠? 아파트 철문 거기 막 10원짜리 구리 빛깔로 다 보냈죠? 문을 바꿔야 되나? 아파트 철문에도 잘 붙고 옆으로 가보시면 유리 제일 잘 보는 것 같아요 유리도 진짜 잘 붙고요 고객님 원하시는 공기가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석고 보도 같은 데도 당연히 잘 붙어요 이런 재질을 가리지 않으니까 이제 컬러만 빨리 선택해서 우리 집 확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방송할 때마다 무조건 1등 제일 잘 나가는 거 40m 구성의 크림 화이트입니다 크림 화이트 지금 보시면 일단 세로 결이라서 뭔가 이음새도 많이 티 안 나서 좋아하실 거고 깔끔한 컬러에다가 화이트 색상이 집을 넓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때가 잘 타는 추워 보이는 쨍한 하향이 아니라 크림 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굉장히 집이 환하고 넓고 커 보이고요 엠보까지 딱 쿠션감까지 적당하게 세로 엠보로 집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무실 서재는 그냥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사무실 서재는 무조건 이거 저는 이 컬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모던하고 굉장히 심플한 컬러 파스텔 그레이 컬러도 준비가 있어서 사무실 같은 데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저도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새 학기 맞이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방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방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에버그린 컬러도 너무나 예쁘네요 이게 포인트 벽면으로도 에버그린 굉장히 요새 인기라 한쪽 벽면 포인트 아니면 아이들 방 그래서 40m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40m 하시면 높이 2m에 옆으로 14m가 채워집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저희가 붙여놨는데 높이가 2m 지금 길이가 14m까지 그렇죠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됩니다 방은 4면이죠 방 하나 다 아이들 공부방에 해주시려고 하면 이제 40m 하시고 색깔 고민되신다 그냥 무조건 크리마이트 10명이 구매하시면 8분에서 9분 가까이가 거의 크리마이트 하시거든요 저희 40m 크리마이트 쪽 들어오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리면서 방송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 10% 할인 조건 방송에서만 일시불 조건이 열려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일반 쪽 들어오시면 40m가 14만 8천 원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중요한 건 1월 중에는 단 한 번 처음 보여드리는데 마지막 생방송의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시고요 지금 아래쪽에 시간 보이세요? 10분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품 추첨의 찬스까지 열려있으니까 우리 집 싹 바꾸고 싶다 쿠션의 벽지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노래는 너에게만 부를 노래 이 노래는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죽서내어간 노래야 이 노래 듣는 너 개면온세를 맞이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고객님 우리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집을 싹 돌아봤을 때 뭔가 좀 집이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칙칙하고 어둡고 특히나 사회 명절을 딱 보내시면서 안 그래도 칙칙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기름 튀고 냄새 배고 더 뭔가 칙칙한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고객님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자 저희 오늘 셀프 도배 벽지를 보여드립니다 쿠션의 벽지 하면은 TV옥 쇼핑에서 550억 판매 돌파 브랜드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벽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우 풀 발라야 되나? 벽지만 달랑 배송이 되면은 내가 전문가 불러야 되나? 아니요? 그냥 스티커처럼 대응하시는 거예요 네 셀프입니다 네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이면 되는 쿠션이 실크 벽지는요 내가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예요 네 우리 집이 변신하는데 너무 쉽죠? 그냥 내가 옷 갈아입듯이 수건 사업이에요 어머님들 제발 우리 집 어떻게 벽지 한번 도배 한번 해봤으면 근데 인건비나 뭐 사람 부르고 또 가구 빼고 이건 붙이면 되니까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너무나 손쉽게 진짜 도배가요 누가 뭐 일이라고 했던가요 막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1박 2일 집을 비워야 되고 우리 남편한테 풀 써와라 어째라 맞아요 저기는 왜 울었네 띄었네 고객님 이제는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스티커 그냥 딱 붙이듯이 뒤에 그냥 비닐만 딱 떼어내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싹 붙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건 기존의 안에 있던 벽지를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 커집니다 네 그냥 기존에 있던 벽지 위에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 안에 기존 벽지의 무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무늬 베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기존에 바꾸고 싶던 벽지 그 위에 바로 붙이면 돼요 아니 고객님 지금 어디 한번 바꿔보고 싶으실까요 진짜 우리 집의 벽지 꽃무니다 뭐 무늬가 막 너무 오래됐다 이런 분들 벽지 한번 바꿔보시고요 특히 우리 연경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벽지에도 잘 붙지만 시멘트 같은데 요즘에 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안에는 난방을 하고 밖에는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면은 결로활살 때문에 껌껌껌 턱에 공팡이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 진짜 보기가 싫었는데 우리 신보람쇼 호스트 아니 지금 여자 쇼핑호스트가 혼자서 지금 이게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지금 어머니님이랑 같이 여자 둘이서 이렇게 벽면 하나 구역 벽면 하나 지금 도배가 끝났습니다 모던하죠 요즘은 이런 게 심플한 게 너무 때려야 됐다 이게 인기입니다 아니 진짜 꽃무늬 벽지도 예뻤었지만 솔직히 유엔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떼고 붙이면 도배가 끝나니까 고객님 이제는 너무나 쉽게 셀프 도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저희가 오늘 쿠션의 벽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이거 왜 강아지 고양이 긁어놓은 거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저희 집도 고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놓고 나가면은 심플이 나서 막 벽을 긁고 난리가 나는데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고 지금 우리 집 벽지를 바꾸기가 딱 좋은 시기인 게 새해도 시작이 됐죠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색깔만 빨리 골라보세요 봉도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색상 원하세요? 크림 화이트 컬러가 저희 10명 중에 8분 9분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일 잘나가죠 파스텔 그레이도 되게 정무 전하고 세련된 컬러라서 좋아하실 거고 우리 아이들 방에는 그린 컬러도 좋습니다만 고객님 색상 선택하시되 오늘 무조건 1번 40m 쪽 드모이시기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야 방 하나 정도 사면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는 게 있어야 내가 모자란 부분 채워넣기 때문에 40m가 미터 단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미터 단 가격 보시고 40m의 크림 화이트 오늘도 제일 잘나갑니다 자 방송에서 함께 하세요 방송에서 함께 하셔야지 일시불 10% 할인 조건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저희 1번 쪽 크림 화이트 컬러 40m짜리 들어오시면 지금 재단자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방송에서만 열려있고요 특급 찬스 빅3 보여드리겠습니다 40m 구매하시는 분들 재단자에다가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방송에서만 일시불 10% 즉시 할인 조건 특히 오늘은요 경풍 찬스까지도 무려 30분 잡곡 용기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5분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행운을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망설이지 마세요 방송에서만 일시불 10% 할인 조건 열어드리겠습니다 널 놓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이야기 누가 듣는다면 놀려대 그 무슨 이야기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니 지금 상담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어머님들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20m, 30m, 40m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물어보신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Slovenian Reach 우리나라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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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